아이링고 아이링고로 우리 아이의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주세요. 아이링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링으로 만들어지는 장난감이라는 뜻을 담아 만들어진 블로그 안구 전문 브랜드로 놀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즐거운 놀이를 통해 창의력 및 사고력, 집중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장난감 블록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이링고만의 핵심 기술로 완성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국제기술 특허를 받은 획기적인 블록, 주력 상품인 어메이징 스토리 시리즈로 만나볼까요? 아이링고 어메이징 스토리 시리즈는 로봇, 동물, 중장비, 회전목마, 다보탑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관심 분야를 테마로 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아이링고의 가장 큰 특징은 조립, 변형, 합체 세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각도 변화형 3D 관절 블록이라는 점입니다. 상하좌우 방향 제한 없이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롭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조립 후에도 각도 조절과 180도 회전이 가능해 만들고자 하는 모양으로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을 하나로 합체할 수도 있어 공간지각 능력과 사고의 유연함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원하는 모양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감수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감성 블록입니다. 무엇보다 유아,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작됩니다. 전 부품을 국내 생산하며 KC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유럽, 미국, 일본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또한 블록 간의 결합력을 잘 유지하면서도 블록을 끼우고 뺄 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랜 연구와 철저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합니다. 블록을 조립하고 색상을 조합하고 블록을 움직일 때마다 나는 경쾌한 소리까지 더해져 아이들의 촉각, 시각,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특별한 블록. 아이린고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